2년 전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위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감전사고로 끝내 숨을 거둔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 씨. 회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억울한 죽음이지만 누구도 아직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송이 기자입니다. 특고압전류가 통하는 전신주에서 홀로 작업하다 감전대 목숨을 잃은 고 김다운 씨. 감전을 막기 위한 절은 장갑도 없이 결혼을 앞두고 성실이라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해주는 활선 차량도 없고 2인 1조 근무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던 현장. 하지만 2년이 나대가는 지금까지 명확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한전과 배전업체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한전은 발주자고 사업자는 내용을 몰라서라는 이유였습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재 사망에 법적 책임이 없어 한전은 사건 발생부터 발주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청업체들만 혐의가 일부 인정됐는데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지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도 어떠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의 현장이고 누구의 관리감독입니까? 직원이 일하다 죽었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는 현실. 유족 측은 한전이 시공을 총괄 관리한 도급인의 위치라며 수원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OBS 뉴스 신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